봐라. 지금 이게 이재호 전임원과 그 측근들 얘기예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명박 측근들이 다 말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어찌 끝나고 나서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라 함은 증언이 포함되는 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증 증언 증인 이게 다 합쳐서 증거지. 증황증거도 증거지. 그럼요. 종이로 뭐가 나와야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일치되는 증언이 나오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는다. 법률적으로도 그렇답니다. 답이 좀 되셨죠. 와이뉴스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초일기에 들어갔죠. 저는 아마 늦어도 19일쯤에는 청구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19일이면 월요일?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늘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왜 먹히지도 않는 정치 보복 주장을 계속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주제를 왜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설득되지도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할까.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전혀 안 굽힌 겁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관 직후에 이재호 전 의원과 인터뷰하셨잖아요. 뉴스쇼에서 했죠. 이재호 전 의원이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친위계인 조혜진 전 의원도 어제 저녁에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측근들의 정치 보복 주장.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의중과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출동할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를 기멸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얘기했죠.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노무현 죽음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mb가 직접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발해인 출국길에서도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에서 이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가급적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걸 끌어왔죠. 그러다가 mb 소환을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노 전 대통령이 강제 소환이 됐어요.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mb 소환이 된 그제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혜진 전 의원도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mb의 혐의가 한 20가지가 넘는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각종 비리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비시켜서 이명박 때 노무현의 구도를 짜려는 그런 프레임을 짜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풀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왜 이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끝까지 설득도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걸까 왜입니까 첫 번째는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아니면 혐의를 시인해버려야 되는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mb 측근들의 자백과 진술 증거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이 아니면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벌 여론 분석센터장도 mb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나 법르적인 문제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했다.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mb의 혐의를 무조건 시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우니까 항변하는 방식이 정치 보복 주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사실 정치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 쪽을 찍어서 누르는 거죠. 네.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업으로 내본 과정. 표적 세무조사 표적 수사 이건 이미 지금 현재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세 번째는 편 가르기와 지지청의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mb의 혐의를 인정하고 주저앉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너무 궁색하게 되겠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힌 대목이 시선한 바가 참 큰 겁니다. 김동룡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 역시 그렇습니다. mb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이름을 끊는 순간 이명박과 노무현 대비된다. 이건 이런 얘기죠. 검찰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정치 보복이라는 mb 측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에서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 개혁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은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예 찍어서 이제 정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랬죠. 이거 a b c d 찍어놓고 a 털어. 이 팀은 b 털어. 이 팀은 c 털어. 이렇게 가는 게 정치 보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나오는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댓글 공작 수사하다가 국정원 특활비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활비 유용 행령이 나온 겁니다. 그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거고요.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김현정 앵커가 방금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부렸습니다.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특수부 검사들에게 명단만 배당됐다고 합니다. 명단? 네. 너는 박철원. 너는 엄산탁. 너는 이근계. 뭐 이런 식으로 명단만 내려왔지 혐의도 없었다 그래요. 알아서 털어야 돼요. 표적음만 준 거고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표적 수사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 시위 촛불 집회로 궁지에 몰리니까 바로 2008년 7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험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에 들어가죠.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터는 거죠. 먼지털이. 이것도 서울지방국제청을 동원해서 부산에 있는 태광실험을 튼 겁니다. 그걸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김백준 총무기관이 들어와서 그런 진술을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영코빌딩 지하에 그런 서류가 있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나. 삼성이 타서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나. 몰랐다. 그래서 11년간 밝히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측근들이 들어와서 줄줄줄 불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입을 닫으라고 하겠나.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냐.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물론 먼지를 털어서라도 죄가 나오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그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혐의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표적 수사라 하면 적어도 그런 게 표적 수사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과거처럼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누구누구 세무조사해라. 누구누구 수사해라. 하명이 떨어지고 표적을 잡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보잖아요. 그게 표적 수사 그게 정치 보복이라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 내놓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내가 혐의를 시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긴장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퇴할 때까지 내 잘못이다. 다시는 내 거다라고 시인해버리고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수사팀으로서는 좀 난감한 입장에 취할 수 있는. 오히려 구속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될 거다. 그걸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마지막까지 뭔가 좀 맞서 보겠다는. 그런데요. 그거 아니겠냐. 검찰 입장 이해합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다스가 본인 거라면 본인 거라고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여기까지.